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47회 손해사정사 합격자입니다. 저는 시험 당일에 산보험과 자동차 보험 시험을 좀 많이 못 봤어가지고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합격자라는 신분으로 어제 간담회도 재밌게 즐겼고 지금 그래서 조금 많이 기쁘고 약간 아직 믿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손해사정사를 알아봤던 것은 작년 9월 정도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계리사 공부를 했었다 보니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것은 작년 11월부터 이번 연도 7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 정도에 운동을 하다가 핵문근 용해층으로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입원비가 한 500만원 정도 나왔어가지고 보험을 잘 몰랐었는데 보험사 직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때 이제 보험에 관련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문인 시험을 좀 알아봤는데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우선 손금사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가지 학원 비교 그런 글을 많이 봤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수강생이 많다는 이유 중 하나가 우선은 이제 손해볼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들어보니까 교수님들의 강의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남들이 알고 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조금 수강생이 많았던 인스티비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계약법이랑 업법을 위주로 이제 전략과목을 삼아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계약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기본서를 보고 한 3회적 공부도 한 뒤 이제 그냥 기출 10개년치만 조금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었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전략과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본서 회독을 하고 이제 10개년치를 하면서 김광준 교수님의 보험업법 문제풀이 과정까지 모두 이제 5회독 이상씩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이론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난잡하다 보니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똑같이 10개년 정도 기출풀이를 했습니다. 네, 의학이론의 경우 처음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이제 막대한 양의 의학 지식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고 공부를 제일 하기 싫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김유나 교수님의 기본이론 강의를 계속 따라가고 5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요약집을 따로 내주시는데 요약집에서 이제 교수님이 완벽하게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랑 조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문제로 나올 만하다는 걸 좀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책임근제의 경우 책임근제도 이제 내용은 조금 재밌지만 기본서 양을 보시면은 또 결코 재밌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서를 한 3회독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례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재미를 느꼈었고 다시 이제 사례 문제를 풀 줄 아니까 약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그냥 외우는 건 조금 싫어했어서 사례 문제를 풀고 나서 쟁점을 파악하고 기본서로 이제 다시 가서 그 쟁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도 꾸준하게 책을 회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산보험 같은 경우는 우선은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듯이 표준약관, 장애, 실손을 이제 다 암기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약관 자체를 그대로 쓰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인스티비 시험지 100매짜리를 한 5개 정도 사가지고 표준약관 현출, 장애 현출하고 실손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하루에 3, 4개씩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었고 문제풀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쟁점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목차 잡는 것도 좀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박세영 교수님의 강의가 아무래도 초시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서를 한 2회독, 3회독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 안 됐던 내용이 다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례 문제를 보면 이제 방대한 양의 목차를 잡아야 되고 기본서에서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처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서 2월 달에 선행 테마 박세영 교수님의 선행 테마를 들으면서 문제를 못 풀어도 계속 꾸준하게 목차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목차를 잡힌 이후에는 이제 정확한 안의 내용을 조금 참사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월 달에는 웬만한 사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됐던 것 같고 문제풀이 시즌이나 모의고사 시즌에는 약술 위주로 대비를 했고 사례는 조금씩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사례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우선은 기출 난이도와 비슷하면서 기출 난이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김태훈 교수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타 다른 학원의 문제도 좋겠지만 김태훈 교수님의 문제집만 있어도 충분하게 책임 문제 과목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 김태훈 교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약간 강의에서만 맨날 봤었는데 강의에서 이제 항상 자기는 남자한테만 인기가 많다고 약간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없는데 저도 좀 봤는데 너무 귀엽고 약간 너무 약간 정이 가게 생기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와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습 초기에는 스터디가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학습 초기에는 정확하게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있어서 좀 귀찮고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스터디원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 그래도 이제 맞춘 날에는 정확한 진도를 나가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점이 어떻게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스터디에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스터디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좀 개인적인 공부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았었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체 손해 사정사를 합격하고 지금 법인에 취업을 하여서 다음 주에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실무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독립 손해 사정사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또한 인스티비 수강생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만 보는 게 아신 직접 만나서 좋은 실무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회 손해 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